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서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셀 병합 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꼴 탭에 가셔서 문제의 궁서체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추석 가일에서 추석 앞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추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하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고 보기 변경을 통해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현황,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 입력합니다. 다음 A12부터 C12, 컨트롤기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C13을 선택하신 다음에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사실 세로 가운데 맞춤은 기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맞춤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의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A4부터요. A4부터 B11까지를 범위 정한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누르시면 되겠고요. A17 셀에다가 붙여 넣었는데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17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 넣기 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행렬 바꾸면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네번째 F5부터 F1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가시면 백분율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백분율 소수 자릿수가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라고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C5부터 범위가 C5셀부터 E11셀까지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12부터 E13셀을 선택하신 다음 심표 스타일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A4부터 F1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F12와 F13을 선택하시고 홈탭의 테두리의 다른 테두리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대각선 방향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작업 두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는 고급 필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땐 항상 조건부터 작성을 합니다. 직위가 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누르셔서요. B15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급 금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옆에다가 직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직위가 과장이거나 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뭐뭐이고 라고 해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거지만 지금은 뭐뭐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목록 범위가 B4부터 I12가 맞습니까? 라고 깜빡깜빡 하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20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0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화면과 같이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3부터 C7 영역에다가 이제 상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폐기물 비율에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등부터 2등, 3등부터 4등, 5등 값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부터 구하셔야 될 것 같고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 랭크 함수 이용하셔서 바로 왼쪽에 B3이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4 눌러서 절대 창조 순위는 높은 값이 1등이라서 내림차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4라는 값이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값을 추주함수를 통해서 1, 2, 3, 4, 5에 해당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이 코를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X 잘라내시고요.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해 가시면 조금 전에 잘라낸 값을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1이라면 높음 2일 경우도 높음 3인 경우는 중간 4도 중간 5라면 낮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J3의 결석일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출석한 일수에 X자의 계수를 구하는 거죠. 카운트 IF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카운트 IF 다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범위를 선택하고 신표 X자를 선택하는데 X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을 참조하시면 돼요. 단 중요한 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G3셀의 X를 공유하겠습니다. 절대 참조하시고요. 괄호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 1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M%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큰 따옴표 묶어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명입니다. 전화번호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서요. 지역명을 아래쪽 표에서 참조하시면 되는데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로커 그럼 지역명의 전화번호 앞에 있는 세 자리부터 추출할까요? C11셀 선택하시고 이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전화번호에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B11,3이라고 입력하시면 전화번호 앞에 있는 지역번호 세 자리를 추출했습니다. 그 값을 C11셀 선택하시고요. H로커 하시고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의 신표 참조할 표 아래쪽에 지역번호표를 참조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행위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지역번호가 아닌 지역명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고요. 점수표를 오른쪽에 있는 점수표가 내림차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표를 참조해서 점수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는데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콜 C11셀에다가 이콜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 점수표에서 점수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내림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큼의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 등급이라고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M% 입력하시고 큰 다운표 묶어서 등급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E22셀에다가 고용 형태라고 필드명 입력하시고 비정규직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은 입력해 놓으셨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E27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D-SUM 함수가 있습니다. D-SUM 함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들어가시고요. 필드 인원수에 대한 학계를 구할 거니까 C-22셀 그 다음 조건은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 구한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M% 입력하시고요. 큰 단계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해 가시면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범위가 B1부터 J15까지 깜빡깜빡 하는데 출장비 현황과 작성일은 피버 테이블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3부터 J15까지 선택하시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시작 위치를 B21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시고 오른쪽의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부서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 갖다 놓으시고요. 성명을 선택하시고 행 출장지는 열로 배치합니다. 다음은 갑에다가 총 출장비를 선택하시고 갑에 드래그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추가란 내용이 없네요. 이 상태에서 계산하고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 열의 총합계 표시 체크를 없애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 빈스를 내다가 별표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빈셀 표시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별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나리오 시나리오 문제를 같이 실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먼저 이름 정의를 하시는데요. C13 셀을 선택하시고 기본 상여율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G11 셀을 선택하시고 수당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가시면 데이터 도구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은 기본 상여율 인상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셀은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C13 셀에 입력된 기본 상여율 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현재 값은 10% 인데 이 값을 15% 로 수정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나의 시나리오 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를 추가 버튼 누르셔서 두번째 기본 상여율 인하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C13 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5%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두개 시나리오 시나리오 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는 수당 합계에 대한 G11 셀의 결과값을 시나리오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G11 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기본 상여율이 현재 10% 인데 15% 5% 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수당 합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상태 표시 들에서 매크로 기록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4세를 선택하시고 이골 수강생 곱하기 수강류 입니다. C4 곱하기 D4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시면 육각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육각형 그 다음 G3부터 G5 영역에다가 3,4,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금액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금액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금액 계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홈에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A3부터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 체육이 색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 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가지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 사각형 두번째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G7부터 G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홈에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매크로에 대한 작업 7, 8, 9까지인가요? 크기를 좀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서식에 대한 도형의 크기가 7, 8, 9 G7부터 G9까지 그 다음 위에는 3부터 9까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원형에서 두 번째 있는 3차원 원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수정하는데 2월 오수 기업 시장 점유 구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죠. 글꼴 체는 굴림체를 선택합니다. 크기는 16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범례는 오른쪽에 안 나와있네요. 범례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신 다음 기존 값보다 추가적인 작업이 있죠.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값을 표시한가요? 값에 대한 체크는 해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체크하시고요. 바깥쪽 끝에다가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고 레이블 위치는 바깥쪽 끝에 선택하시고 바깥이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은 홈에서 굴림 선택합니다. 굴림 크기는 1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대안에 대한 요소만 첫째 쪽에 각을 45도로 회전하라고 했습니다. 대안은 조금 이따 작업을 하고요. 차트 안쪽에 원형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첫째 조각의 각도를 45도로 수정하시고 닫기 그 다음 다시 한번 대안을 선택하시고요.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죠. 처음에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원형 차트에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셔서 분리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